안녕하세요. 토목기사 및 산업기사 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를 담당하고 있는 장성국입니다. 이 강좌는 토목기사나 또 산업기사하고 공통과목이죠. 절근콘크리트 및 강구조가 되겠습니다. 역시 응용역학을 강의하고 있는 장성국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나름대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학원가에서 강의하는 선생치고 제가 가장 앞서가는 사람이라고 자신감 있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역학 철근 이 과목은 역학에 대한 베이스하고 실험결과를 통해서 다루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 과목은 기본적으로 설계기준인데 설계기준의 건설기준코드라고 있습니다. 이게 2016년 6월 30일자에 저장됐습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뭐다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재는 아직까지 이걸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강의를 들어오기 전에 QNET 직업관리공단에 토목기사하고 산업기사 담당하신 분과 통화했습니다. 통화했는데 그분 역시 뭐다. 개정된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인터넷상 같으면 쌩까는 소리 했을 텐데 담당자하고 직접 통화를 하면서 제가 그거 개정됐느냐고 제가 몰랐다고 했는데 자료를 내가 내일 날짜로 보내주기로 했는데 보내줄까 말까 고민스럽다 보니까 왜냐하면 기준 이것이 개정이 됐는데 개정 당사자만 알고 그 개정작업에 참여했던 교수님들만 알고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모릅니다. 몰라가지고 이제 이 과목을 출제하는 담당, 출제기간의 담당조차도 모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할 말 다 한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강의를 할 때 가급적이면 가치가 개정된 내용과 같이 함께 강의가 되돌아하고 따라서 여러분이 이제 다른 거하고 비교불가죠. 비교불가. 비교불가의 그런 강의입니다. 가장 최신입니다. 가장 최신이죠. 조금 전에 뭐 담당자분 기초사한테 하여튼 출제 담당자도 모르는 그런 내용까지 이제 해서 그런데 뭐 아마 또 반영은 하겠죠 하는 데서 그런 강의 최신의 강의죠. 최신의 강의. 최신의 강의가 이렇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자 그래서 먼저 그 우리 교재에 1장을 보시면 1장이 철건 콘크리트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이 교재에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자 우리 이거 목차죠. 목차. 목차편을 이렇게 보시면 목차편에 자 1장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쭉 가서 보니까 18장까지 확대 기초와 옹배까지 RC 부재고 철건 콘크리트 부재고 9장이 이제 PSC 해가지고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부재가 됩니다. 그리고 10장에 10장에 강구조와 교량이죠. 강구조와 교량 파트는 맨 마지막 10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내용들이 철건 콘크리트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고 이런 경우에 또 13장 강구조와 교량에 대해서 보니까 뭐 하나도 반영 안 했네요. 보니까 답답하게 해놨습니다. 이게 좀 전혀 반영이 안 됐네. 이렇게 어떻게 기사를 하는지 그 내용들은 내일 또 다시 통화를 해봐야겠네. 담당하시는 분하고 이게 이런 강의가 아니면 제 강의를 하면 완전 생까버립니다. 공무원 강의 하는데 생까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할 수 없고 그게 대한민국의 현주수입니다. 정말로 좀 스글프죠. 그래서 일단 좀 복잡하시겠네요. 강의가 자 일단은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전혀 피해가 안 가는 강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철건 콘크리트의 기본 개념 되겠습니다. 자 1장에서 철건 콘크리트의 기본 개념 되겠습니다. 자 1장에서도 대개 1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출제 비중이죠. 이건 1문제 정도. 자 먼저 교재 2페이지로 와서 철건 콘크리트의 상립 자 이제 철건 콘크리트에 대한 이야기 자 교재 2페이지 잠시 봅시다. 2페이지에 자 네모 1번에 철건 콘크리트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정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문장이죠. 콘크리트는 압축에 강하지만 인장에 약하다고 일단 박사하죠. 거기에서부터가 모든 것들 거기에서 시작합니다. 왜 철건 콘크리트 부재가 등장하게 되었느냐. 이유가 바로 그 한 문장입니다. 콘크리트는 압축에 강한데 인장에 약하더라. 그래서 인장에 강한 철건을 넣자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립한 부재가 철건 콘크리트 부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철건 콘크리트 아니다. 그래서 RC죠. 리인푸스트 콘크리트 있죠. RC 부재.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이제 RC다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뭐 하나하나 쓰기 귀찮으니까 RC구조. RC구조 하면 철건 콘크리트 구조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정의하시고. 자 우리가 이때 이 경우에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도모하기 위했습니다. 자 지금 하는 이야기는 뭐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역학적인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전자에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뭐 중국을 많이 공부하지 않았거나 또는 비중국학생 입장에서는 다소 힘들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한번 그래도 어느 순간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 만약에 이러한 부재가 있다라고 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쪽이 이제 힌지 지점이고 그 다음 이쪽이 롤라 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단순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 이 단면이 뭐다.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죠. 이 단면이 이러한 직사각형 단면이다라고 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곳에 뭐 하는 이야기죠. 이때 지간 중앙에 힘, 피가 이렇게 작용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자주 무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이야기가 이제 자 이때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지금 하는 이야기는 또 응용 역학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부분들인데 자 그건 나중에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순보의 단순보의 지간 중앙에 집중 과정에 작용할 때 이 부재물의 휘모멘트도가 됩니다. BMD는 휘모멘트도가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다. 나중에 응용 역학에서 공부합니다. 자 그래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휘모멘트도를 그리면 뭐다. 그러면은 BMD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됩니다. 그래서 전체 지간 길이가 L일 때 그래서 이쪽이 2분의 L이고 이쪽이 2분의 L일 때 지간 중앙점에서 뭐다. 이 휘모멘트가 4분의 PL로 이렇게 계산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이제 이겁니다. 자 이 구조물에서 이렇게 하중이 오면은 뭐다. 이 단순보가 변형되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그 모습이 자 이때 여기가 도심측이고 그 모습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변형이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보실 때 처음에는 뭐다. 아래쪽 이 길이나 위쪽 길이나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흰 피가 돌으니까 오 이렇게 됐네. 그러니까 뭐다. 자 아래쪽 길이는 뭐다. 늘어났죠. 그런데 위쪽 길이는 뭐다. 줄었죠. 그래서 이제 중립축도 이렇게 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위는 줄었으니까 압축을 받고 있고 아래쪽은 늘어나서니까 인장이죠. 인장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충분히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이렇게 눌러버리니까 이런 모습이 되어있죠. 그런데 늘어나는 쪽은 우리가 인장. 텐션이다라고 말하고 주로 도는 쪽은 압축, 컴프레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이죠. 이와 같이 보호와 같은 흰 부재 흰 부재에서 이런 하중을 받게 되면 자 부재의 단면에 대개의 경우에 인장과 압축을 받는 면적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때 이제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탄성론에 입박했으며다. 이런에 대해서 우리가 억력도면 억력도 억력도를 잠시 그리면 도레미는 뭐다? 이것이 이렇게 됩니다. 탄성론에 의한 것들입니다. 탄성론에 의한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쪽은 압축이라서 마이너스로 하고 아래쪽은 인장이라서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건 우리가 인장을 받는 단면이고 위는 뭐다? 압축을 받는 단면이 됩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다? 자 그래서 이 압축력 이것으로도가 압축력을 C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인장력을 갖다가 인장력 텐션 인장력을 T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C는 압축력 컴프레션 T는 인장력 텐션 됩니다. 그러니까 뭐다? 아까 이야기했죠? 이 내용들은 나중에 여러분이 역학 공부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내용들이고 그건 알고 있다는 전자에서 나중에 알게 되니까 전자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부재의 임의 단면에는 압축력과 그 다음에 인장력이죠. 이렇게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압축력과 인장력이 이렇게 작용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죠. 콘크리트는 뭐다? 콘크리트는 압축력은 뭐다? 대단히 강하다는 약입니다. 그런데 인장력은 뭐다? 대단히 약하다. 그래서 그래서 자 이때 최대의 힘 모멘트가 발생하는 단면에서 여기서 뭐다? 예 균열이 생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힘균열이 생깁니다. 이게 균열이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러면 뭐다? 이게 뭐 울어지겠지 파괴되겠지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래서 힘피가 10kg루톤에 작용을 하니까 이게 계속 균열이 생기면서 콘크리트는 안되었을 때 균열이 생기면서 파괴되더라는 약이죠. 그래서 보니까 아니 뭐 힘을 별로 못 받아서 저것밖에 10kg밖에 안받았는데 파괴되어 버리니까 더 많은 하중이죠. 더 많은 하중을 갖다가 더 많은 하중을 제하 작용시킬 수가 없죠. 10kg만 되어도 파괴되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뭔가 없을까 라고 생각해서 낸 것이 뭐다? 바로 철근 철근 철근은 뭐다? 철근은 인장력을 그래서 철근이 인장력을 부담켜해 주자 약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 인장책에다가 철근을 이렇게 넣은 것이죠. 그렇게 넣은 모습이 뭐다? 이런 모습이죠. 이게 철근 약목을 통상 AS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뭐다? 이제는 뭐다? 10kg 아니면 100kg까지 견뎌내더라는 약이죠. 훨씬 좋지 뭐. 반면에 크기는 그대로인데 철근만 하나 딱 넣으니까 뭐다? 더 많은 하중에도 잘 견뎌더라는 약이죠. 그러면 뭐다? 철근을 같이 쓰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더 효율적이다라는 약이죠.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부재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립하는 이유가 중요하겠죠. 결국 콘크리트는 압축에는 강하지만 인장에 약하더라. 그래서 인장에 강한 철근을 넣으므로서 철근은 인장력을 부담하게 되고 콘크리트는 압축력을 부담해가지고 그 역할을 역할이죠. 각각 역할을 역할을 분담시키자는 약이죠. 그러면 뭐다? 훨씬 더 효율적이다는 약입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알씨 부재가 성립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뭐다? 이때 이러한 두 부재죠. 이 두 부재가 완전히 뭐다? 콘크리트 속에서 일치죠. 완전히 이 두 부재가 즉 철근과 콘크리트가 철근과 콘크리트가 뭐다? 콘크리트가 이제 자, 이때 중요한 것이 뭐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부재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이때 뭐다? 이때 자, 성립하기 위해서 자, 일단 콘크리트 속에 있는 이 철근이 콘크리트하고 완전히 일체 완전히 같이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따로 또는 움직이면 뭐다? 이게 큰일 나는 거죠. 별로 효과가 없다는 약이죠.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는 뭐다? 완전히 두 절여죠. 콘크리트와 철근이 완전 일체로 일체 일체로 거동을 해야 거동을 해야 예 RC 부재가 성립하는 거예요. 이게 각각 네 따로 내 따로 이렇게 해버리면 뭐다? 근데 콘크리트에만 돼버리면 완전 뭐 그냥 많은 집안 되겠죠. 네 그런데 이거는 뭐다? 그것이 아니고 완전히 일체로 되어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일체로 되는 그 이유들이죠. 하기 위해서 뭐다? 조건을 내줘죠. 자, 그래서 자 이 피해지의 네모 입원이죠. RC가 성립하는 이유 예 그게 지금 우리 교재도 파란색으로 1, 2, 3, 4 해놨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거 출제가 됩니다. 철근 콘크리트가 성립하는 이유 첫 번째 뭐죠? 네 부착강도가 커야 된다. 첫 번째 이유가 부착강도죠. 부착강도가 커야 한다고 이런 거 이 뭐는 뭐다? 콘크리트 속에 박혀있는 철근하고 철근이 완전 일체로 되기 위해서 뭐다? 콘크리트가 철근 딱 이렇게 뭐다? 딱 이렇게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착강도가 커야 일체로 거동하겠죠. 그래야 RC가 뭐다? 성립합니다. 그래서 자 철근 콘크리트 부재가 성립하는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두 제로 사이에 부착강도가 커야 된다라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열평창계수 같습니다. 열평창계수 열평창계수 또는 우리가 온도 다른 말로도 온도평창계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주문을 둘러싸고 있는 뭐다? 주변 환경들이죠. 예를 들어서 뭐 한여름하고 또 한겨울하고 겨울이라도 뭐다 아침 점심 저녁 한밤 다 다르죠. 그러니까 부조물 주변에 뭐다 외부 한계가 온도가 항상 변하죠. 온도가 변하면 뭐다 자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뭐다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겠죠. 늘고 줄고 근데 이게 열평창계수가 완전히 다르면은 뭐다 아 이것도 문제가 아 심각해지겠죠. 어떻게 각각 따로 떨어놓는다는 것입니다. 따로 떨어놓으면은 뭐다 마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공교롭게도 이게 뭐다 두호저로의 열평창계수가 거의 같다. 거의 같기 때문에 역시 RC가 성립하는 또 중요한 이유가 된다. 그래서 가고 그래서 여기에서 주로 설명문제에서 올 때 뭐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 두호저로의 두호저로의 탄성계수 자 탄성계수가 거의 같다 거의 같다 하면은 이거 뭐다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자 콘크리트의 탄성계수하고 철근의 탄성계수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 이거죠. 같은 교수인데 뭐다 열평창계수하고 거의 같은 것이지 그 다음에 탄성계수 같다 하면은 무조건 틀리는 거죠.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정답이 되는 그 표현입니다. 탄성계수는 뭐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거 뒤에서 우리가 또 다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나머지들 있죠. 나머지 콩크리트 속에 있는 철근은 부식하다는 부식이다는 것은 뭐다 녹이 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공기죠. 공기가 뭐다 이 소골에 침투해 들어가면은 뭐다 철근은 뭐다 F이죠. 철 철근하고 공기를 만나면은 공기 속에 산소지 산소 산소하고 F2가 만나면은 뭐다 산화되면 산화 산화는 뭐죠 녹이 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철근이 녹이 쓸면은 뭐다 부피가 늘어나겠습니까 줄어들겠습니까 늘어나겠죠 철근 부피가 늘어나면은 뭐다 철근 주변을 감싸고 있는 콘크리트가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럼 뭐다 다 떨어져 나가버리겠죠 그럼 뭐다 폭삭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속으로 공기가 뭐다 심투해 들어가지 못한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부식 부식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역시 철근은 인장이 강하고 콘크리트 압축이 강하다. 이것을 갖다가 상호위 칼을 본남시키자. 그래서 RC가 성립하는 이유 자 골자는 그겁니다. 이 과정들은 뭐다 결국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내용은 이거죠. 콘크리트는 압축이 강하고 인장이 약하다. 인장력은 철근을 부담시키고 콘크리트는 압축력을 부담시키자. 두 제로가 성립 이후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뭐다 이런 것들은 이제 출제가 되기도 한다. 되겠죠. 하나 둘 뭐 세 개의 네 개만 알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이것만 달랑 이야기하면 두고 무슨 소리냐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은 점차 역학도 역학도 공부하면서 뭐다 이렇게 되는구나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거기에 RC의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3표지 가서 RC의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 그런데 나머지들도 다 좋은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 있는데 장점에서는 장점에서는 다음 표지 3표지로 가서 뭐다 4번 내구성이 좋다 그 다음에 5번 내화성이 좋다 그 다음에 6번 진동이 적고 소음이 적다 안드라임 그 다음에 단점이 가서 1번 중량이 크다 무기가 많이 나간다 2번 균열이 발생하기 쉽다 그 다음에 또 검사가 어렵다 라고 하는 것 그 다음 7번 있죠 인장 약하다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나머지 다 하면 좋지만 뭐다 좋지만은 또 시험에서는 뭐다 정답으로 자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에서는 일단 내구적이다 내구성 오랫동안 잘 견딘다 이 말이죠 수명이 길다 이 말은 RC 부자의 수명이죠 수명이 길다 이 말은 없습니다 오래간다 오래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내화적이다 내화적이다 이 말은 뭐다 불에 잘 견딘다 불화자입니다 불에 잘 견딘다 이 말입니다 내화적이다 화재에 강하다 또는 불에 강하다 그런 식으로도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진동에 강하다 상대적으로 진동에 강하다라고 하는 됐죠 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단점에서는 뭐다 역시 또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역시 이게 뭐다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아무래도 콘크리트 무게가 많겠죠 그 다음에 또 균열이 발생하면 균열 균열이 이렇게 발생한다는 것이죠 아까처럼 이때 예를 들어서 심균열이 이렇게 발생합니다 이 내용들은 나중에 PSC 구조 즉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그때가 사귀라고 그 다음에 또 역시 단점에서는 우리가 인장이지 인장 인장이 약하다 인장 인장이 약하다 자 이게 기본적 내용이죠 한 번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대개의 경우들은 뭐다 이것이죠 이것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그냥 양뎀으로서 뭐 몇 개 알아도 좋고 몰라도 한 게 없습니다 즉 정답을 선택하는 데는 뭐다 특별히 어려운 사항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장점 단점 있죠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다음 페이지 4페이지 하고 5페이지에서 하는 이야기들이죠 예 그런 이야기들인데 특별하게 뭐 문제 1번 있죠 1번 성립 조건으로서 옳지 않은 것 자 간단하게 4페이지에 문제 1번 보니까 RC가 성립하는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1번의 정답은 나번이죠 탄성교수기 같다 아까죠 열평장교수기 같지 탄성교수기 같은 것이 아니다 정답이 2번 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또 가서 또 예 문제 3번 있죠 RC 특징에 관한 설명에도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그런데 어 3번에 이제 가번 있죠 거긴 조금 전에 했던 것이고 대신에 나번 3번에 나번 봅니다 이때 내고성과 내화성이 좋다 이런 말 됐죠 예 그 다음에 또 부착강도 아까 크다 이런 말 저 다음에 또 4번에서 뭐다 온도에 대한 신중 이런 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판서된 것들이죠 이 내용들에다가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일자에서 아시겠죠 시험에서는 뭐다 이 내용만 알면 아까 이야기했죠 이것들은 뭐냐면 그런데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좀 약간 어려워도 그냥 무조건 여기서부터 강의하는 것보다도 아마 어느 정도 공부하면은 여러분들의 자연스럽게 이 내용을 알게 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이렇게 판을 깔아주는 것이고 출제 포인트는 뭐다 포인트는 여기 있는 이것이 출제 포인트는 이것만 알면은 끝 자 그 다음에 교재 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6페이지에 이 콘크리트의 강도 있죠 자 지금부터도 이제 약간 뭐 약간은 뭐 어려워도 그것도 다 출제 포커스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자 이때 자 그 6페이지에 콘크리트 강도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도는 뭐다 그냥 세기 그러니까 어떤 힘이 들어올 때 얼마까지 견디느냐 그게 강도 개념이에요 강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화종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느냐 그 견디는 능력의 한계치가 강도의 크기 강도값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콘크리트는 그럼 어디까지 견디느냐 근데 이 콘크리트의 강도에 대해서 뭐다 여러가지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하는데 이제 자 이제 여기서 그 자 교재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의상에 강도의 종류들이 이제 이때 자 슬리그의 기준 압축 강도가 있고 이걸 우리가 FCK로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의 배합 강도가 있고 이걸 갖다가 FCR로 표시합니다 FCR로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의 그냥 또 우리가 압축 강도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FCU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의 쪼개임 쪼개임 인장 강도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FSP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이 네가지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자 먼저 슬리그의 기준 압축 강도는 뭐다 그냥 이쪽에 언드라임 6페이지에 부재를 슬리할 때 기준으로 하는 제령 28일 강도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갈로 2번 있죠 배합 강도 또 언드라임 배합을 정할 때 목표는 하나 뭐다 역시 28일 강도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8페이지에 가서 8페이지에 가서 할 때 위쪽에 동그라미 1번 압축 강도 있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압축 강도 좀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동그라미 2번 있죠 임장 임장 강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임장 강도를 자 이때 쪼갬 임장 강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죠 자 요 4가지를 갖다가 이번 시간에 우리가 또 하나 더 있죠 파괴 교수 네 파괴 교수입니다 파괴 교수였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FR 표체입니다 그 이야기가 교재 9페이지에 맨 위에 힘 인장 강도 있죠 힘 강도 그걸 말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출제가 잘 됩니다 이것들이 출제가 다 잘 되는 내용들이고 무조건 뭐다 그게 놓치지 않고 다 해야 되는 문제들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워낙 다 중요한 것들이니까 자 그래서 먼저 교재 순서대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가는데 자 이것도 사실은 뭐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뭐 간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도모하기 위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먼저 한강 교량 하는 이거 스토리입니다 예 그래서 한강에다가 네 교량을 하나 이렇게 가설한다고 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그 교량이 역시 뭐 이렇게 보니까 이때 그냥 단순보로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냥 하는 이야기 스토리 자 그래서 전체 지간 길이를 갖다가 지간 길이를 갖다가 그냥 10미터를 하고 예 자 그래서 이런 곳에다가 예 단철금 예 단철금 직사각형보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직사각형보로서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곳에 이러한 대 이러한 하종들이 이렇게 자 환단약이죠 자 이런 대표적으로 보는 그런 그림들이죠 그리고 RC교니까 최근에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자 그러면 먼저 하나씩 하나씩 자 설계기준강도 FCK 기호까지 다 해야 됩니다 기호 기호까지 설계기준 압축강도 자 이건 말 그대로죠 말 그대로 설계자가 자 설계자 디자인 여러분이 뭐다 예를 들어서 토목 엔지니어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취업했는데 돌아가니까 갑자기 사장님이 불러가지고 야 김자리 해가지고 여기다가 한강교량 시간 10m짜리 10m짜리 단순부 행식으로 설계해봐 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자 먼저 뭐다 여러분이 설계자 여러분이 설계자 디자인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단면 뭐다 이 단면 나는 FCK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FCK를 25 파스칼로 하겠다 이렇게 씁니다 나는 나는 이 교량을 설계할 때 설계할 때 말 그대로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이거 자 저 교량을 설계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압축강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힘을 계산할 때 FCK 모두 25 기준으로 다 설계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래서 뭐다 설계기준 압축강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나는 25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쓰죠 해봤더니 FCKB가 400ml로 계산되었고 그 다음에 유효기 BD가 600으로 계산되었다고 이렇게 합시다 이거는 이제 그냥 스토리입니다 25로 했을 때 됐죠 그 다음에 또 뭐 그냥 A서는 또 보니까 또 3000이더라 이렇게 되었다 치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25일 때 기준하니까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거죠 그런데 아니 이건 이제 거포집 치고 공굴이 다설하고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당도를 측정해 보니까 이 압축강도가 이 콘크리트의 실제 강도가 뭐다 이거 뭐다 20메가파스칼이 되었다라고 가정해보자는 약이죠 아니 지금 여러 번 설계할 때 25가 될 것으로 보고 설계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나왔다는 약입니다 자 그런데 콘크리트 쳐보니까 오 20밖에 안 나오더라 실제 강도가 그러면 뭐다 이 교량 뭐다 그냥 뭐 내려앉아버리겠죠 아니 25 이상은 놔야 되는데 20보다 적게 놨으니까 뭐다 그냥 뭐 저 교량은 파괴해야 될 것이다 그럼 뭐 인명피해 저산피해 엄청나겠죠 자 따라서 그럼 뭐다 당연히 압축강도는 뭐다 예 FOCK보다 커야 되겠죠 이것보다 작으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이걸 기준으로서 실기를 했던 것이죠 모든 데이터값을 했는데 실제강도는 뭐다 따라서 F4 이거는 스토리지 F4C는 뭐다 무조건 뭐다 25 무조건 뭐다 25 이상이 돼야죠 무조건 25 이상이 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거 보니까 측정해보니까 이건 실제값이에요 실제 실제값을 실제값을 측정해보니까 30이 나왔더라 그러면 좋죠 안전하죠 오케이 되는 거죠 됐죠 이거 이게 우리가 헌에 말하여서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뭐다 그냥 실제강도 실제강도 실제강도를 말합니다 평균 압축강도는 실제강도 아시죠 자 이 중에서 뭐다 이 중에서 부재 부재의 실제압축강도는 뭐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거 이거 하나밖에 없다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슬기할 때 기준이고 이거는 배합할 때 기준이고 배합시 이 강도는 뭐다 구조물을 실제로 급부집 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난 이후에 28일 이후에 첫째값이 30이 되려 이게 30이 실제강도라는 실제강도 나머지는 다 실제강도 아니다 아니다라는 이야기지 실제강도는 이거 하나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어야 이제 안전하게 유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배합강도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경우에 자 배합강도죠 배합강도를 갖다가 FCR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뭐다 안으로 한번 생각해보시죠 배합강도는 콘크리트를 배합할 때 물 넣고 시멘트 이용할 때 아시죠 자갈 넣고 물을 이용할 때 그때의 뭐다 강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거기에 6페이지에 갈로 2번에 배합강도 있죠 FCR 다시 한번 더 보시죠 콘크리트에 배합을 정할 때 그러니까 시멘트 물 모래 자갈 를 넣을 때 그 당시 뭐다 강도를 갖다가 얼마란다 예 그거 갖다가 배합강도 FCR이다 그러면은 한번 보시죠 이때 자 그러면 뭐다 이 구조물이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자 FCK를 20을 했고 5 해보니까 뭐다 실제 해보니까 실제 압축강도가 30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30으로 넣기 위해서 배합강도는 뭐다 배합강도는 또 뭐보다 커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뭐다 이때 F의 CR보다 F의 CU보다 커야 되겠죠 자 이거는 뭐다 배합강도는 말 그대로 실제 강도가 아니고 콘크리트를 비비고 할 때 그때의 원하는 강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게 실제 강도가 30이다 그러면 30이 30이 나왔다 치고 그럼다 배합시 강도가 그럼다 역시 이것보다 커야 되겠죠 예를 들어 서보니까 예를 들어 35 이상 되야 되겠죠 그러야 이게 OK가 되는거다 예를 들어 만약에 만약에 뭐 배합시 강도가 실제 강도가 30이 나왔는데 30인데 배합강도가 24다 라고 하면 뭐다 이거는 뭐 배합시 강도가 24이면 뭐다 실제는 뭐다 이거 더 떨어집니다 이때는 뭐다 안되겠죠 예 파괴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세가지죠 설계기준 압축강도 배합강도 배합강도 그 다음에 실제 압축강도 세가지입니다 그러보다 결과적으로 이때 이런 관계들이죠 이것도 한번 필기해놓습니다 그래서 이때 배합강도가 가장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압축강도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야 뭐다 예 구조물이 파괴되지 않고 승립할 수 있습니다 자 설계할 때 제가 지금 설계할 때는 이걸 기준으로 했고 하고 난 뒤에 다 콩그레치고 다 하였는데 이 이 교량을 만들고 난 뒤에 강도로 척증해보내니까 그때 강도 뭐다 예 실제 평균 압축강도 그 다음에 요거다 아까 시멘트 물 비빌 때 그때의 목표 강도가 배합강도 요렇게 되어야 뭐다 이렇게 되어야 구조물이 성립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 말들은 이렇게 한번 상호 관계가 있죠 그래서 제목 그대로 따라주면 좋겠습니다 설계 기준 압축강도 설계자가 디자이너가 설계할 때 기준한 강도다 배합강도 배합할 때 목표한 강도다 압축강도 실제 부재의 강도를 말합니다 실제 강도 그래서 압축강도는 실제 강도다 자 현재 여러분이 뭐죠 여러분이 현재 대개의 경우에 다 그렇죠 뭐 강의실이나 집이나 자 슬래버나 뭐다 계정이 있죠 여러분 바닥이 바닥 슬래버 통통치니까 그 슬래버에 지금 현재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해보니까 슬래버의 강도 있죠 그 강도가 강도가 이걸 측정해보니까 뭐다 30이 나왔다 그 30은 배합 설계 FCK입니까 FCR입니까 FU입니까 FCU입니까 FCU죠 현재 여러분이 구정안에 있을 때 그때 실제 측정한 값이 뭐다 압축강도 자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정리하시고 그래서 배합강도가 있는데 밑에 자 먼저 교정 교정순수로 하겠습니다 첫번째 배합강도 있습니다 배합강도 이때 배합강도는 이때 첫번째 그게 표준편차입니다 그래서 표준편차 표준편차를 이용하지 못할 때 그래서 결국 뭐다 함장강도 기록이 없거나 기록이 없거나 또 시험횟수입니다 그래서 강도 시험횟수가 시험횟수가 이때 15회 미만 또는 15회 미만이거나 또는 뭐다 14회 이하 같은 말이겠죠 이렇게 됐을 때 배합강도 FCR을 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또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이거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먼저 표준편차 S를 이용해서 배합강도 FCR을 구할 때 구할 때 자 이때 아 거기 있죠 FCK가 즉 설계 규정 압축항도 FCK가 35 이하 35 이하일 때 35입니다 예 그 다음에 FCK가 35를 초과할 때 에 따라서 뭐다 따라서 다음 두 값 중 큰 값으로서 아 다음 두 값 중 뭐다 이때 큰 값으로서 하는데 자 35이 할 때 이 경우에 FCR이 있죠 자 이 식들은 뭐다 불가피하게 여러분들이 모두 암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먼저 FCR입니다 FCK죠 슬롱의 규정 압축항도 FCK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1.34S S가 예 표준편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두 번째 식은 또 뭐냐면 이 FCK에서 3.5 메가파스컬을 뺀 값이고 여기다가 2.33S 입니다 이 두 값 중에서 큰 값을 큰 값을 갖다가 예 배합광도로 결정하라 자 그 다음에 자 이 FCK가 35를 초과할 때 그때 보니까 이 때는 첫 번째 식은 갔습니다 FCK에다가 예 그 다음에 1.34 천차 S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뭐다 예 FCK의 90%에다가 그 다음에 2.33S가 됩니다 이 중에서 또 큰 값을 배합광도로 하라는 약이죠 이거는 뭐다 공식 암기했다가 바로 데이터 대입해가지고 예 둘 중에서 큰 값을 결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 볼 때 자 아 문제 속에 주어진 FCK가 예 35보다 35 이하냐 초과냐 예 따라서 쭉 바로 데이터를 해야 되겠죠 가장 먼저 확인할 거 예 이거부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고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렇게 정리가 되기를 바라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아 여기서 이제 우리 교재를 보시면 뭐다 이때 어 이때 저 7페이지 나머지 필요 없습니다 7페이지에 가서 예 아 7페이지가 내용의 표 있죠 표 표가 있는데 아 편차 S를 갖다 보정하는 게 있습니다 자 보니까 자 찾았습니다 한번 보시죠 아 시험의 수가 15회일 때 1.16 20회일 때 1.08 25회일 때 1.03 30회일 때 1.0 1.0 있죠 자 그거는 이제 암기해 놓습니다 자 봅니다 이때 자 아 물론 이 식들은 뭐다 이 식들은 뭐다 예 30회죠 그때 아 30회의 압축강도 시험을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뭐 시험자가 아 30회 안 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아 10회 그 다음에 20회 25회 했을 때 그래서 그러면 시험회차가 모자라기 때문에 자 이때 어 표준편차 S만 뭐다 보정해 줍니다 됐죠 예 요 S에서 이 S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아 15회 시험했을 때 그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아 20회 시험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S에 대해서 15일 때 뭐다 예 1.16이죠 이때는 뭐다 1.08이죠 자 하나 정리합니다 이거 예 자 시험회수가 15회일 때는 자 표준편차 S 대신에 뭐다 S 대신에 S 대신에 1.16S를 대입하고 또 20회일 때 뭐다 1.08S를 대입하면 됩니다 S 대신에 그래서 이제 간혹 이런 장소가 있습니다 20회일 때 뭐다 이거 다 이거 다 계산해가지고 이거 다 계산해가지고 여기다가 1.08 곱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고 뭐다 편차 S 대신에 이것만 이것만 수정하는 겁니다 15회라면은 뭐다 1.16S를 대입하고 S 대신에 20회라면은 1.08S를 대입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이거 예 충분히 이런 것들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강도 규력이 없거나 또는 뭐다 시험회차가 15회 미만이거나 또 이하이거나 미만은 뭐다 이 수차를 포함 안하죠 이하는 포함해서 이야기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거기 있습니다 보 알아 예 FCK죠 이것도 뭐 중요하죠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주어진 FCK가 FCK가 먼저 21 미만일 때 21 메가파스칼 미만일 때 그 다음에 FCK가 21 이상 그 다음에 역시 35죠 35 35 이하일 때 이거 35가 되겠죠 그 다음에 FCK가 35를 초과할 때 에 따라서 뭐다 따라서 배합강도 FCR이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중간 점검합니다 예 이 경우는 뭐냐면은 뭐냐면은 이제 현장 강도 규리가 아예 없거나 그 다음에 또 있는데 해보니까 검토해보니까 시험회차가 15회 미만에 해당되더라 그럴 때는 뭐다 이걸 적용한 것이 아니고 이걸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이 경우는 이 범주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예 보는 것보다 FCK에다가 FCK에다가 8.5죠 여기에다가 8.5를 더하는 값입니다 이걸 배합강도로 한다 그 다음에 21 미만일 때는 뭐다 FCK에다가 그냥 7.0 메가파스칼을 더하는 값이다 그 다음에 35을 초과할 때는 뭐다 이 때 FCK에다가 1.12를 취하고 그 다음에 5 메가파스칼을 다한 값이 되죠 자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블루가피하게 암기해서 이제 뭐 각각 이것부터 확인하고 해당하는 곳으로 들어가죠 간단하게 암산호도 가능하죠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 출제되는 포인트들인가 그러니까 잘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배합강도에 대한 이야기들이고 그 다음에 실패지에 굵은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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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의 최대치수 최대치수가 되겠습니다 이거 파위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굵은골제 뭐였죠 자갈 자갈을 말하면 자갈이에요 그래서 자갈에 대한 최대치수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갑니다 자 이것이 뭐다 거푸집이죠 자 여기에다가 이때 이렇게 책을 넣고 콘크리트를 다솔했습니다 자 이때 거푸집 양측면 사이 거리를 비유를 하겠습니다 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파위는 일단 뭐다 파위는 양측면 사이 거리의 5분의 1배 이하 RC 부재입니다 자 또 또 두 번째 보니까 뭐다 요 슬랩 두께 되겠습니다 이거 슬랩 두께 H 하겠습니다 파위는 또 H의 뭐다 3분의 H 이하 자 그 다음에 또 아 철근의 뭐다 요기 철근이죠 예 철근의 순감경을 에스다 하겠습니다 이것이 뭐다 네 파위는 뭐다 3분의 4분의 3에서 이하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예 이것 중에서 뭐다 가장 작은 값을 선택했죠 이것 중에서 최소값이죠 최소값을 선택하면 거기시 뭐다 예 붉은골제 공칭 최대치수 이런 뭐다 RC 부재 철근 콩크리트 부재에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아 무거늘 때는 뭐다 뭐 최소수수의 4분의 1 이하 또 40 이하 가 되겠죠 PSC는 뭐다 안해도 됩니다 됐죠 안하고 이제 그냥 RC 부재하고 아 무거늘 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이 내용들이 되겠죠 RC 부재 우리가 다루는 것이 철근 콩크리트가 예 주 부재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아 참여해 되길 바라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8페이지에 가서 콘크리트의 실험 강도 해놨습니다 자 이 내용은 또 워낙 중요한 것이라 네 다음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